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. 공사는 역사 진입 차단,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, 모든 불법 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. 이와 함께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, 제한하기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. zos vas 손 bom 빅 ali вас mi SA 감사합니다.